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총리와 양국 간 다오닝과 합의를 맺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에 주소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입니다. 잠시 후면 차이스 3세가 즉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행사도 열립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순학 영국 총리 간 한영 정상회담이 열릴 런던 다오닝과입니다. 현지시간 22일 이곳의 총리 관저에서 만날 양국 정상은 그에 앞서 다오닝과 합의 채택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맺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고, 방산 공동 수출과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합니다.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공급망과 교육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런 합의들을 통해 양국 관계는 기존의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됩니다. 역시 다오닝과 합의 사실을 공개한 영국 총리실은 한국 기업이 영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우리 돈 3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과 원전,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유럽 5위권인 영국과의 경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